5세기 이렇게 백제를 힘들게 했던 나라 가볼까요? 5세기 누구의 전성입니까? 이 엄청난 왕들이 이게 고구려에 빠밤바방 하고 등장하잖아요. 빠밤바방 이러니깐 주변국들은 네 하고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는요 고구려의 고구려의 장수왕 압박해 들어옵니다. 평양 천도 남하정책 이러면서 고구려 위기 신라 백제 위기 신라 위기 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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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합니까?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습니다. 낮에 동맹 이렇게라도 버텨야 되겠다. 그러나 결국은 고구려가 고국원왕 고국원왕의 원수를 갚죠. 이게 정말 고구려에서는 정말 치욕적인 잊을 수 없는 그 사건 아닙니까? 그대로 갚아줍니다. 바로 백제왕 계로왕을 죽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계로왕 백제왕의 계로왕 아 계로왕 죄송합니다. 계로왕 계로왕이 결국 전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도읍을 옮겨요. 어디요? 이제 한성시가 끝난 거예요. 어디로? 도읍을 웅진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웅진 천도. 공주의 공주.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5세기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5세기에 나타난 모습. 이러면서 이제 한성시대가 끝난 거예요. 이제까지가 한성시대였다면 이제 웅진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역시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였죠. 자신의 왕이 전사하는 그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왕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제 무령왕과 성왕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먼저 이 무령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자 무령왕은요. 먼저 이 한성 서울에 있던 이 백제가 지금 공주로 쫓겨왔으니 얼마나 창피해. 위신이 있겠어 없겠어. 그 토착. 그 공주에 있었던 토착 세력들한테 얼마나 업신도 당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쫓겨왔으니까. 안되겠다.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왕족들 있죠. 왕족들을 각 지역에 파견하는 거예요. 파견해서 그 지역을 딱 잡을 수 있도록 정치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22담로제도라는 거예요. 22담로제. 22개. 담로를 설정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 하면 여러분도 뭐가 기억나시나요.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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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바로 벽돌무덤이죠. 벽돌무덤. 그렇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무령왕. 벽돌무덤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령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무령왕 때 어느 정도 다시 왕실의 위험을 되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